안녕하세요. 공단기 영어과 이충관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직 공무원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으로 보면 일단 단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단어가 약간 어려운 듯 해도 문장을 읽으면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에서 6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런데 실제로 강의를 듣고 그대로 했으면 이거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 8번 같은 경우도 문법 문제가 정답률이 한 66%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목 문제인데 해석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 정답률이 59%.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해석을 해도 내용 파악이 어려워서 좀 틀렸어요. 정답률이 63% 정도 나왔고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지 문제인데 얘도 정답률이 5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해설을 빠르게 해서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방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해설 정도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히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이게 국가직 분석서를 저희 회사에서 이걸 아주 세밀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전 문제를 전부 다 해석하는 방법까지 다 해놓고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논리 전개를 어떻게 해서 정답이 떨어지는지 싹 다 만들어 놔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를 받아보고 강의를 듣고 나서 해설을 듣고 나서 받아보고 연습을 하면 나중에 서울시 지방직 준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보기 눌러서 자료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일단 보시면 일단 A rebel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풀다 해결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모른다 칩시다 그러면 수년 동안 디텍티브 3의 형사들이 형사들은 have been trying 노력을 해왔습니다. to unravel, unravel 하려고 또 미스터리, 미스터리를 뭐 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창조하려고, 3번 모방하려고, 4번 알리고 홍보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풀려고. 그래서 읽어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 solve가 답이죠. 자 2번 보시면 아플런트라는 단어는 호화스러운이란 뜻입니다. 왜 그래? 자 호화스러운이란 뜻인데 호화스러운 여기 love curious 이게 답이죠. 그러면 일단은 해석을 모르다 칩시다. 해석해보면 before the couple experienced the parenthood 그 부부가 부모임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방 4개짜리 집이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뭐하게 보였겠어요? 숨겨진 텅 비어있는 단단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love curious가 답이죠. 이렇게 해석해보면 나오죠. 2번이 답이고요. 3번에 hit the roof. 지붕을 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매우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막 펄펄 뛰다가 지붕에 머리를 치는 거예요. 자 the bus hit the roof 했다. when he saw 그가 알았을 때 see가 대절 받으면 알다 그랬죠. we had already spent the entire budget. 우리가 이미 예산 전체를 다 써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러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예산 전체를 싹 다 써버렸으면 4장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1번 만족했다. 2번 놀랬다. 3번 대단히 평온해졌다. 4번 대단히 화가 났다. 그러면 2번하고 4번일 거 아니에요. 그럼 4장이 화가 나지. 깜짝 놀라면 지붕을 칩니까? 화나니까 지붕을 치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짧은 시간 내에 예산을 다 써버렸으면 화가 나지. 정답은 4번.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포테이터 마우스는 쥐가 아니라 컴퓨터 앞에 있는 마우스죠. 마우스 감자는 컴퓨터 빈칸이다. Of 텔레비전의 카우치 포테이터 텔레비전의 카우치는 소파죠. 소파 포테이터와 뭐 뭐 한 컴퓨터 빈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뒤에 읽어보시면 썸은 누군가죠. 땡땅은 앞에 땡땅은 즉이고 즉 누군가이다. Who tends to spend a great deal of leisure times 엄청나게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사람 컴퓨터 앞에서 In much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카우치 포테이터 소파 감자가 텔레비전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컴퓨터 앞에서 A great deal of the much이죠.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니까 컴퓨터 앞에서 옛날에는 TV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아무 짓도 안하고 포테이토 감자만 먹으면서 TV만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컴퓨터로 맨날 하면서 컴퓨터에서 뭐 SNS 하거나 뭐 이것저것 유튜브 보면서 계속 감자칩 먹으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퀴벌런트지. 이퀴벌런트. 이퀴벌런트 오브는 뭐뭇에 대응하는 것 뭐뭇와 동일한 것 이거니까 정답은 2번이죠. 같은 거니까 두 개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Mary decided Mary는 결정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To her Spanish 그녀의 스페인어를 동사하기로 결심했죠.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South America로 가기 전에 그럼 스페인어를 뭐 하겠어요? brush up on 이란 말은 복습하다. 또는 brush란 말은 닦는 거잖아요. on은 계속 닦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스페인어를 닦는다. 브라쉬로 청소한다. 2번 끝까지 듣는다. hear out은 끝까지 듣다. 3번 변호하다. 옹호하다. stick up forward. 변호하다. 옹호하다. 4번 해고시키다. 일단은 3번과 4번은 택도 없잖아. 그죠? 스페인어를 뭐 하겠어요? 복습하겠죠. 정답은 1번이 더 적합하죠. 자 6번 보시면 업법상 오른 것은 이게 정답률이 44%밖에 안됐다는 건 진짜 말도 안 자 보세요. a horse 말은 말에게 먹여야 한다. feed란 말은 누구 누구에게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니까 말의 입장에서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받아 먹는 거니까 수동세 맞죠? according to the moment에 따라서 it's는 단순과 복순과 봐야 되는데 horse가 단순이니까 it's죠. they're 아니죠. 자 그것의 개별적인 욕구와 그것의 일의 it's 맞죠? 그 말의 작업의 성격 또는 뭐 노동의 성격 성격에 따라서 먹이가 먹여져야 된다. 아무 문제 없죠. 일단은 먹이는 게 아니라 먹여지는 거니까 수동세가 맞고 그리고 대명사 스위치도 맞고 according to the moment에 따라서 전체 다 구니까 뒤에 명사 나오면 되고 이게 다 맞죠? 1번 지우고 아 1번 답이네. 옳은 것은 그럼 2번부터 왜 틀리는가 확인을 해보면 my hat 나의 모자가 나의 모자가 바람에 의해서 blow off는 날려버리다니까 날려진 거죠. 이까지는 맞아요. 자 바람에 의해서 while walking down a narrow street 좁은 길을 걸어서 내려가는 동안에 이건데 잘 보시면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이렇게 ing만 났다는 것은 주어 동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어 동사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주어와 같아야만 생략할 수가 있잖아.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모자인데 모자가 걷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모자는 걸을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되니까 while I was 라고 해야지. while I was walking 이렇게 해야 맞잖아. 또는 분사 구문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접속사는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지만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 동사와 주어와 접속사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같아야지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데 생략하겠어? 생략 못하지.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지. while I was walking이라고 해야지. 알겠죠? 또는 while I was walking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진행형으로 보통 진행형이 맞겠죠. while이니까 내가 걷고 있는 동안에가 맞겠죠. 내 모자가 바람에 날려갔다. 이게 틀린 겁니다. 3번 보시면 she has known 그녀는 알아왔다. 주로 그녀가 알아온 게 아니라 알려진 거죠. 수동태로. 목적은 안 보이잖아요. known은 뭐뭐를 알다가 타 동사인데 목적은 없죠. 내가 주어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동작을 하면 혹시 BPP가 아닐까 의심해라고 했잖아요. 주어는 동작을 하고 이거는 받는 거잖아. 그러면 정치 정치 카투니스트 마사가로서 주로 알려졌죠. 그녀의 경력 내내 그러니까 그녀가 뭘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진 거니까 여기에 B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수동태가 돼야 되죠. 4번 보시면 4번 보시면 even young children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like to be complimented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 잘해진 일에 대해서 이거죠. 그러면 이게 good은 형용사인데 여기 쓸 수가 없다네요. 잘이란 표현은 well로 써야 되잖아요. 혹시 이걸 착각해가지고 이거 PP입니다. 착각해서 do a good job do a good job 이거를 혹시 수동태로 한 거 아닌가 이거는 형용사죠. 이건 여기에 붙어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일을 잘하다는 do a job well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 well 일을 잘하다인데 이게 수동태로 돼서 이거 목적어 주어자리 가고 단이 되고 PP BPP인데 B 생략 단 되고 뒤에 well 남은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well은 부사죠. 부사가 동사로 꾸미는 거니까 PP 꾸밀 수 있잖아요. 형용사는 이렇게 못 꾸미죠. 부사가 꾸미죠. well로 써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의 일치 불일치는 굉장히 쉬우니까 정답만 딱 찍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밑에 세 번째 줄에 He died 그는 죽었죠. At his milanese home 그의 milanese 자택에서 죽었죠. Pancreas 이거 원래 die of die die of 몸으로 죽다 병으로 죽다 할 때 pancreatic cancer 최장암으로 죽은 거죠. 그런데 지금 위에 7번에 4번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 돌려주세요. 4번 보면 그는 호텔 병원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암 치료 병원에서 암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죠.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자택에서 죽었죠. 여기 답이죠. 다른 건 읽어보면 다 되고 자 8번 보시면 다음 밑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어찌 그렇게 생각이 휘치의 밑줄이 딱 있다.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앞에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치사가 있잖아. 전치사 틀렸으면 진짜 빡치겠다. 그럼 전치사 관계단 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지. 그럼 뒤에 보면 최초의 현대식 전기배터리가 개발되었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맞네. 이걸 안 보고 이것만 쳐다봤으면 관계단 명사 뒤에 주어 다음에 BPP가 완전한 문장 틀렸네 해서 1번 골랐으면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화나서. 이거 다 안되지? 전치사 관계단 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야. 2번 보시면 비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출제의도 수의일치잖아. 수의일치는 뭐 찾기? 주어 그럼 주어는 문장이 가장 앞에 있는 전치사가 붙어있지 않는 명사인데 지금 봐봐. 이탈리아인인 알레산드로 볼타가 발견해서 대디아를 그럼 대절 속에 여기 주어잖아. A combination of silver copper and zinc 은과 구리와 아연의 조합이 이상적이다. 이상적이었다지. 그럼 조합이 여기 단수잖아. war가 안 되잖아. 뭐로 바꿔야 돼? words로 바꿔야지. 틀린 거는 정답이 2번이지. 수의일치. 3번은 왜 틀리지 않나 봐봐. 그 향상된 디자인은 주어지. 주어 다음에 콤마 나오면 또 뭐 나와? 또 콤마. 그 다음에 뭐 나와? 동사 나오면 됐잖아. 이거 불변의 진리지. 주어 콤마 콤마 동사. 그러면 여기 양쪽 콤마 있는 후추수식인데 그러면 볼타닉 파일로 불리워진 디자인이지. 봐봐. 콜이란 단어는 뒤에 A, B 두 개 나오잖아. 목적은 목적보. A를 B로 부르다. 이거지. 그러면 A가 주어로 가면 얘가 뭐가 되니? 당연히 B 콜더가 되겠지. 그럼 B는 목적보니까 저자리에 가만히 놔둬야지. 그럼 A가 B로 불리워진다지. 여기서 B를 생략하고 콤마 찍어놓고 B로 불리워지는 A잖아. 그럼 콜드가 맞나 틀리나 볼려면 뒤에 명사 하나 나오면 맞고 두 개 나오면 틀렸다 그랬잖아. 또 설마 볼타닉이 하나고 파일이 두 개다 보면 말이 안 되지. 하나 나온 거지. 그래서 뭐뭐로 불리워지는 이거 디자인 자 돌려보세요. 서치 서치 탁 볼타의 업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서치 대꼬민이나 소 대꼬민이나 같은 거 아이가. 서치 다음에 서치 어 형용사 명사 인데 서치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올 때는 이때 서치 의미는 내가 So Great 이라고 그랬거든. 너무나 대단한 의미라고 너무나 대단한 명사 맞잖아. 볼타의 작품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행하도록 서치 명사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래서 틀린 거는 틀린 거 2번이지. 2번 수의 일치 맞지? 2번 9번으로 가서 다음 이야 이게 좀 8번 틀린 거 좀 답답하다. 9번도 정답률이 5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제일 이상했어요. 나는 왜 틀렸는가 9번 보시면 보세요. 제목 입니다. 레이저 는 가능하다. 인과관계로 잡혀있죠. 첫 문장이 인과관계잖아요. 그럼 첫 문장이 중심 내용이 확실하잖아. 레이저는 가능하다. 그 방식 때문에 the way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방식 모습이지. the way는 how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레이저는 가능하다. 그러면 레이저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잖아. 레이저는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 인과관계 다 나왔잖아. 이게 중심 내용이지. 한 문장만 더 읽어봐도 일렉트럴스 전자는 존재한다. 특정한 에너지 수준과 상태로 뭐뭣을 특징으로 하는 characteristic of that particular atom and molecules 그것의 특별한 원자와 분자를 특징으로 하는 특별한 에너지 수준과 상태로 존재한다. 그럼 이것은 전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전자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뒤에 건 읽을 필요가 없지. 상의 개념이 중심 내용인데 특히 제목은 그리고 이걸 3번으로 답을 고른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번은 3번 돌려보세요. 선택지 3번. 보세요. 이것도 해석을 못했나 봐. how 아니 휘치명사나 왓 명사는 어떤 명사라고 했잖아. 내가 그럼 어떤 전자를 레이저가 방출합니까? 잖아. 어떤 전자를 레이저가 방출하냐고? 이게 제목이라고? 이거 왜 골랐지? 내가 가만히 생각 좀 해보니까 이거 또 왜 골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문장 줘봐. 마지막 문장에 여기 보면 Depending on 뭐뭇에 따라서지 뭐뭇에 따라서 특정한 레이저 물질 레이싱 메트리얼 특정한 레이저 물질 에 따라서 Being 유저도 사용되고 있는 특정한 레이저 물질 에 따라서 특정한 파장이잖아. 파장이 특정한 빛의 파장이 흡수되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 가로는 가로를 왜 읽어? 흡수되고 흡수하던 게 흡수되고 특정한 파장이 방출된다. 파장이라고 그랬지. 무슨 전자라고 말한 적 없잖아. 파장이 파장. 파장하고 전자라고 다른데 왜 3번 답 골랐지? 귀 잡고 반성해. 왜 3번 왜 답 왜 골랐는가? 다음은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건 말한 거잖아. 레이저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첫 문장에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내용들은 다 하위 내용들이고 당연히 정답이 1번이지. 진짜 이해가 1도 안 갔거든요. 다른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2번은 레이저가 언제 발명되었나 이건 당연히 아닌 거고 3번의 전자는 왜 빛을 반사하는가 이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런데 지금 3번은 어떤 전자를 레이저가 방출하는가? 3번은 왜 골랐니? 궁금해 죽겠다. 정답이 1번이야. 넘겨줘. 궁금하다 진짜. 10번 볼게.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읽어보자. 이거는 다 두갈식이고 두갈식 1번 답 고르지 말고 주인공이 바뀌거나 속성이 바뀌면 답이다. 기억나죠? 자 마케츠 시장이죠. 이 워터 라이츠 물의 권리에 있어서의 시장 이거 수리권이라고 하거든. 물수 물을 사용하는 권리 수리권 물을 이용하는 권리 뭐 이런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물의 권리에 있어서 물 수리권에 있어서의 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즈 앞에 끊고 에즈 라이징 파플레이션 점점 더 증가하는 인구가 리츠는 뭐뭐로 이어지다 숏티지에서 물 부족 물 부족으로 이어지고 클라이밍 체인지 기후 변화가 감음과 기근을 약이 식히기 때문에 오케이 인구가 증가해서 물이 부족해지고 또 기후가 변화해서 감음도 되고 기근도 일어나기 때문에 수리권에 대한 시장 물의 권리에 대한 그런 거래 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 그치? 자 1번에 그러나라고 했다 일단 대조 잡아봐봐 그러나 데이 그들은 윌비 이때 데이는 당연히 수리 권리이지 수리권 수리권은 수리권에 있어서의 시장은 기초를 둘 거다 토대를 둘 거다 지역적 그리고 윤리적 거래 관행에 그리고 자 다를 거다 더 벌커보는 다량의 많은 양의 상품 거래와는 다를 거다 자 2번 디트랙터스는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즉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트레이딩 워터 물을 거래하는 것이 생략 자 비윤리적이고 또는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워터 라이츠 수리권은 구매가 되고 판매가 되죠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메마른 지역에서 아리데아리에스 오브 더 글로벌 세계의 메마른 지역에서 오스만에서 오마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이르기까지 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야 가뭄이 일어나고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의 권리를 거래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지 3번 드링킹 마시는 것은 디스틸드 워터 증류된 물을 마시는 것은 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may not be the best choice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만약에 그 광물이 미네랄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원천에 의해서 이게 이게 뭔 개소리 개소리 오케이 증류된 물을 마시는 게 왜 나오냐고 답이지 4번하고 2번하고 연결해봐 우리는 강력하게 믿는다 물이 사실은 바뀌고 있다고 새로운 금으로 이 10년 동안에 수리권이니까 돈 주고받고 사고 받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오케이 그 이상 새로운 금덩어리가 금덩어리를 변하고 있다고 라고 지아드 아벨 아델누원은 말하지 노원들 놀라운 일이 아니래 당연한 일이래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해 당연한 일이다 뭐가 스마트 마니가 스마트 마니 마니가 공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 이 방향으로 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권리에 대해서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증류수 마시는 거 나왔지 정답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야 자 11번 가겠습니다 미춘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거는 되게 쉽죠 내가 듣기로는 대학식당이 메뉴를 바꿨다고 하던데 하니까 B가 그래 나도 방금 확인했어 그랬죠 그리고 A가 They got a new 카투로 이거 업체입니다 업체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업체를 드렸다고 그랬죠 Sam's Catering Sam's Catering 업체를 드렸어 하니까 A가 뭐라고 하니까 There are more 디저트 choices 디저트 선택할 게 더 많아졌고 또한 Some 샌드위치 choices were removed 자 샌드위치 선택은 줄었다 그랬죠 좀 더 제거됐다 그랬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 했겠어요 자 What is your favorite 디저트 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가 뭐냐 말도 안 되고요 Do you know where the office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냐 안 되죠 Do you need my help with the menu 메뉴 관련해서 내 도움이 필요하냐 말도 안 되죠 4번에 Watch the difference from the last menu 마지막 메뉴와 차이점이 뭐냐 그랬죠 지난 메뉴와 차이점이 뭐냐 정답은 당연히 4번이고 이 정도는 다 맞췄겠죠 12번 자 Hi there 안녕 거기 그랬죠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Yes I'm looking for a sweater 저는 스웨터 찾고 있습니다 그랬죠 A가 Well this one is the latest style 이것이 가장 최신 스타일입니다 From the fall collection 가을 컬렉션에서 나온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B가 It's gorgeous 그거 멋지군요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자 Let me check the price for you 자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0달러입니다 하니까 B가 뭐라고 하니까 A가 된 그러면 How about this sweater 이 스웨터는 어떻습니까 그랬죠 자 It's from the last season 지난 시즌 건데 하지만 자 50달러 할인이죠 It's on sale for 50달러 하니까 뭐 때문에 이런 말 했겠어요 3번 보시면 It's a little out of my price range 그것은 제가 생각한 가격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여기 맞겠죠 정답은 3번이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입을 바지가 필요합니다 안되고요 2번에 그 자켓은 나에게는 완벽한 선물이 될 겁니다 안되고요 4번에 7시 오후 7시까지 문을 엽니다 토요일에 말이 안되죠 자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너무 쉬워서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자 잘못 밑줄 치고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이 by no means by no means never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플러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의미상 주어 for죠 for to 자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by no means 이제는 never 하고 같은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죠 자 it is 형용사 for to 아무 문제 없잖아요 1번 지워주시고 자 2번에 우리 인생에서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nothing is more precious 틀렸죠 more precious than more precious than time in our life 우리 삶에서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거 아예 예문을 내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예문을 내가 수업시간에 들었어요 써줬다고요 정답은 2번 부정의 주어 비교급된 as one급 as 이거 최상급이다 설명했잖아요 정답은 2번 자 3번 돌려보세요 3번에 자 아이들은 길을 건널 때 아무리 조심해서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to 기억나죠 이렇게 끊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아무리 주의해도 cannot 지나치지가 않다 when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널 때 당연히 맞고요 그녀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 she easily believes 쉽게 믿는다 what others say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자 what이 believe란 타동세의 목적절로 쓰였고 what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불안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다 맞죠 이건 아마 점수 주려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13번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커피 3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다 having drunk 3 cups of coffee she can't fall asleep 아무 문제 없죠 자 잠을 줄 수 없다 fall asleep입니다 잠잘 수 없다 되고요 자 having drunk 커피를 먼저 마셨죠 자 분사구문이죠 근데 커피를 먼저 마셨고 그 다음에 잠잘 수 없으니까 having pp가 맞죠 그래서 1번은 지워주시고 2번 보시면 분사구문 알고 있죠 자 2번은 친절한 사람이어서 그녀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녀는 수동태의 사랑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됐고요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없죠 being 생략해도 되고 생략 안해도 되고 이해 됐죠 어차피 여기 있는 주어와 이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주어 생략한 거고 접속사 생략한 거 맞죠 그래서 a kind person she 해도 되고 being a kind person she 해도 됩니다 자 2번도 지워주시고 3번 모든 점이 고려된다면 그녀는 그 직위에 가장 적임인 사람이다 all things considered 모든 점이 고려되면 모든 점이 고려합니까 고려됩니까 당연히 고려되니까 pp 맞죠 considering이 아니라 consider the가 맞습니다 고려되면 she's the best qualified person 그녀는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직책에 아무 문제 없죠 최상급 다 맞고 4번 다리를 꼬은 채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sitting with sitting 앉아있는 거 주어 with the legs crossing 틀렸죠 다리를 꼬는 거는 crossed 해야 되죠 머만한 채로 신체 일부가 나왔을 때 신체 일부는 두뇌의 지시를 받아서 수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pp 썰어 했잖아요 내가 수동으로 움직인다 다리를 꼬아라 해야 다리가 꼬는 게 저절로 꼬이면 안 되죠 그래서 crossed in for long period 오랜 시간 동안 다리를 꼬은 채로 앉아있는 것은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른 건 다 맞는데 cross to a가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지에 아까 내가 말했죠 이거 분석서 여기다가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보기를 눌러서 반드시 이 자료를 받아서 논리정기라든가 문법 해석법이라든가 문법 풀이법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직만 시험 칠 게 아니라 서울시 지방국도 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빠르게 해설하는 중입니다 더보기 누르면 이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뭐 다 읽을 필요가 없죠 연결사니까 일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yet 보이죠 yet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yet 여기부터 yet은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러나 호피 인디언들 중에서 뭐 뭐 가운데서 아리조나 주의 호피 인디언들 중에서 더 디시스트 사망한 사람들은 디시스트가 사망하다니까 더 디시스트는 사망된 사람들이잖아 사망한 사람들은 잊혀진다죠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잊혀지죠 그리고 life goes on as usual 삶은 평상시처럼 진행이 되죠 이해 되죠 자 뒤에 보시면 더 호피 퓨널 리처럿 호피 부족의 장례식이죠 장례식은 끝나죠 conclude 자 앞으로 돌리세요 모터스는 살아있는 사람 산자 스프리츠는 영적인 사람 죽은 사람 산자와 죽은 사람 사이에 브레이크 오픈 단절 단절과 더불어서 끝난다 그냥 간단하게 헤어지고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은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앞부분에 쉽게 잊혀진다 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단절이 빨리 일어나니까 쉽게 잊혀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잠깐 보시면 대조로 가고 있는 이거 지워주시고 같은 예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사실 이거하고 대업법이 둘 중에 하나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바이 컨트레스트 대조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Among Muslims in Egypt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치로 가서 다 읽고 있으면 시간 부족해서 다 못 풉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무슬림들 사이에서 이집트에 있는 The believed 이거는 유족들 유족 자 유족들 유족들은 Are encouraged 권장받죠 To dwell 생각하다 dwell 하면 거주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dwell on이라고 하면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and length는 길게 장황하게 장황하게 생각하도록 뭐뭇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권장받는다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Surrounded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됐죠 무슨 다른 사람들 relate to 라는 말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언급하다 말하다 말하는 다른 사람들 similarly 비슷하게 비극적인 비극적인 어떤 이야기를 account 이야기를 말하는 다른 사람들 비슷하게 비극적인 express their sorrow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즉 비슷하게 비극적인 account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생각하도록 권장을 받는다 그럼 아주 슬프게 지내는 거죠 B 뒤에 보면 in Bali 발리에서는 유족이 된 무슬림들은 권장을 받습니다 웃고 즐기도록 반대말이죠 그럼 대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읽지 마세요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당연히 2번입니다 알겠죠 자 2번입니다 대조가 맞잖아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렇게 문제만 풀다가는 실제로 문장 제대로 하나도 해석을 못해가지고 다 망가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평상시에 시험이 아니라 공부할 때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다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정답을 찍는데 그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자체를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절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첫 문제 풀고 만 문제 풀면 뭐합니까 공부하는 해석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 연습을 잘 해야 된다고요 평상시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딱 정답을 찍어내는 거예요 정답 찍는 법 공부하는 거는 두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아시겠죠 제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빈칸 추론인데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읽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The survey 보이죠 The survey 내용 파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빈칸 추론만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그 연구는 연구조사는 reveal 한번 밝히다 보여주다 underwater current 그러니까 물 아래 그러니까 아래쪽 물의 흐름 underwater라고 하면 수중 수중의 물의 흐름을 밝힌 거죠 more than a mile wide 이거 형용사죠 넓이가 너비가 1마일 이상인 수중의 물 흐름을 보여주었죠 자 어디로부터 나오는 from the Atlantic Ocean 자 대서양 대서양으로 아직 아 여기네 미안 자 where 주어동산 주어동산 안명사잖아요 자 따뜻한 물이 대서양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물이 자 돌리세요 is able to flow directly 직접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빙하를 향해서 따뜻한 물이 빙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앞을 들으세요 따뜻한 물이 빙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면 이 where는 당연히 앞이 꾸미고 있겠죠 흘러갈 수 있는 너비가 1마일 이상인 물 속에서의 흐름 수중에서의 물의 흐름 흐름을 밝힌 거예요 뒤로 돌리세요 자 그러면 흐르고 콤마 인지는 그리고 인지 하나지 그러면 따뜻한 물이 빙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흐르고 bring bring into contact with 잖아 bring a into contact with b a를 b와 접촉하게 하다 그러면 large amount of 많은 양의 열기 엄청난 양의 열기를 얼음과 접촉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많은 양의 열기가 얼음과 접촉하게 되면 엔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반대 방향이 아니라 많은 양의 열이 얼음과 접촉하면 빙하가 녹는 것을 어떻게 하겠니? 1번 분리한다 2번 연기한다 3번 예방한다 4번 가속화시킨다 많은 양의 뜨거운 물이 열기가 빙하와 접촉하면 빙하가 녹는 게 가속화되겠지 정답 4번이지 이걸 뭐가 어렵지? 왜 어렵지?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푸는데 제일 첫 문장 이거 첫 문장 한번 보세요 이거를 그냥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알아왔다 높은 기온이 공기할 때 기자되나 온도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컨트롤 비추는 뭐뭇의 원인이 되다니까 해석하는 방법은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그 표면이 녹는 거야 그릴랜드의 빙상의 표면이 녹는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아왔다 아 이거 통념이구나 그러나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 빙칸추로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석할 때 이거 다 해놨거든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알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앞뒤 읽어보고 답이 나오면 바로 찍어버리세요 정답 4번입니다 16번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제목 문제죠 제목 제목은 중심 내용 찾기니까 일단 첫 문제 첫 문장에 보면 Do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from different cultures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까 그랬지 질문했잖아 항상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중심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제목은 글의 대상만 잡아도 제목이 되거든 글의 대상에 대해서 필자에 생각이 들어가거나 필자에 주장이 들어가면 주제나 요지가 되고 글의 대상만 정확히 딱 잡아도 제목은 나오거든 그러면 시작 부분에서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다 그랬잖아 어? 그러면 이거 다르게 바라보는 거네 이렇게 감을 잡고 선택지를 일단 딱 봤을 때 1번 language barrier between Japanese and Americans 일본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의 언어장벽 이거는 좋아 2번 associations of objects and backgrounds in the brain 뇌 안에서의 물체와 어떤 배경에서의 배경의 관계 물체와 뇌 안에서의 배경과의 관계 이건 아니다 3번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 인식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 1번과 3번 중에 3번이 상위 개념이잖아 4번에 superiority 우월성 of detail oriented people 세부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우월성? 이건 아니고 그럼 1번 아니면은 이게 3번인데 자 1번은 너무 편협하잖아 그럼 그 다음 문장 또 한번 읽어보자 어? 사이콜로지스트의 심리학자 한 심리학자가 presented 제시했다 realistic animated scenes of fish and other underwater objects 자 현실적인 애니메이션 장면이죠 애니메이션 장면이죠 애니메이션 장면을 오버 피쉬 물고기의 물고기와 다른 수중 물체의 현실적인 애니메이션 장면을 제시했죠 to presented A to B는 A를 B에게 제시하다 to Japanese and American students 일본과 미국 학생들에게 그럼 첫 문장에서 뭐가 나온 거야 이게 지금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잖아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이걸 뒷받침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실험한 거 있잖아 지금 뒤쪽에 자 이걸 제시하고 and ask them 그들에게 요구해서 to report 보고하라고 what they had seen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던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문장이 중심이잖아 그치? 그러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나 바라보는 건 인식하는 거잖아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3번이지 3번 이거는 더 읽으면 진짜 시간 낭비지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치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Americans and Japanese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은 Made about an equal number of references Make references to는 뭐뭇에 대해서 언급하다니까 이때 about은 거의 거의 같은 수의 언급을 했다 To the focal fish 중심 그러니까 초점 물고기 초점 물고기에 대해서 거의 같은 수의 언급을 했지만 But 그러나 Japanese 일본인들은 60% 이상 더 많은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more than 60% 60% 이상 더 많은 references 언급을 했다 To background elements 배경 요소에 대해서 물이나 바위나 거품 그리고 in earth 불활성 즉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식물 그리고 동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중간에 대조장치가 나와 있고 뭐 하나에 대해서 일본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고 미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고 그게 다르다는 거잖아 서로 다르게 대답을 한다는 거잖아 일본인들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고 미국인들은 물고기 하나만 갖다가 언급을 한 거잖아 그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문화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이게 일본어와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의 언어장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정답은 당연히 3번이고 더 읽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더 읽을 필요가 없어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 진짜 엉망입니다 이런 문제를 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읽으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인과관계죠 그러므로 혈액과 생명을 주는 산소는 아 이즈요 더 쉽습니다 심장이 포트죠 심장이 두뇌로 순환하는데 피나 생명을 주는 산소가 더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피, 혈액 그리고 혈액 속에 산소가 들어 있는 거니까 혈액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산소가 해모글로빈이 산소를 옮기잖아요 산소가 심장이 뇌로 순환하는데 더 쉽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can be exposed 노출될 수 있습니다 gravitational force 하면 이거 중력이죠 중력에 즉 이건 즉이죠 즉 g force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in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이 중력에 노출되는데 즉 g force에 노출되는데 그 형태가 여러가지라고요 자 it can be localized 그것은 국소화 될 수 있다 즉 localized란 말은 어떤 지방 지역화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뜻이죠 국소화 될 수 있습니다 affecting only a portion of the body 신체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주면서 affecting 영향을 주면서 영향을 주면서 국소화 될 수 있다 자 edge는 뭐뭐처럼 이죠 in getting slapped on the back 등을 등에 싸대게 맞는 거죠 등에 뺨을 맞는 것처럼 그러면 등에 뺨을 탁 맞으면 등 맞는 그 부분만 영향이 가고 나머지는 넓으니까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자 it can also be momentary 자 그것은 또한 순간적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이 아니고 순간적이다 such as 뭐뭐처럼 hard forces 강력한 힘이 endured in a car crash 자동차 충돌에서 충돌에서 endured 그 가해지는 그 강력한 힘처럼 이런거죠 또는 뭐 자동차 충돌에서 견뎌내는 endure니까 견디다 견디어지는 강력한 힘처럼 어떤 순간적일 수 있다 이런거 읽으면서 도대체 씨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거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도 쭉 읽어보세요 a third type 세번째 형태의 g force는 is sustained 유지된다 또는 지속된다 for at least several seconds 적어도 몇초 동안 sustained 유지되는 body wide는 신체 전체 전체 신체에 미치는 g force는 is the most dangerous to people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중력이 몸 전체에 미치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the body 신체는 유지얼리 보통 위스테인지는 참다 견디다 localized 국소화되거나 순간적인 g force를 더 잘 더 잘 견딥니다 부사죠 뭐보다 지속적인 g force보다 중력보다는 국소화되거나 순간적인 g force를 더 잘 견딘대요 자 위치 그것은 즉 지속되는 g force는 can be deadly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강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로 다리로 다리로 들어가서 deprive는 뭐 뭣을 빼앗다 저 신체의 나머지에서 of oxygen 산소를 빼앗기 때문에 자 이게 다 혈액 g force와 혈액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sustain the g force 지속적인 g force는 applied 적용이 되는 while the body is horizontal 신체가 평평한 상태 수평이 되거나 또는 누워있을 때 instead of sitting or standing 앉아있거나 서있는 것 대신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앞을 돌리세요 자 평평하거나 누워있는 동안에 적용이 되는 지속적인 g force가 주어 돌리세요 자 동사는 tend to be more tolerable 사람들에게 더 잘 참을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혈액이 고이다 풀은 고이는 거예요 혈액이 고이기 때문에 in the back 등쪽에 자 누워있으니까 자 다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까지는 다 그 중력과 혈액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4번을 보시면 몇몇 사람들은 보세요 우주비행사와 firejet 전투기 비행사죠 전투기 비행사와 같은 몇몇 사람들은 언덕에 언덕을 겪는다 특별한 훈련을 겪죠 자 그들의 신체의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g force에 대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서는 갑자기 g force와 혈액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 지어보세요 이 주어진 문장에 혈액과 산소를 생명을 주는 혈액과 생명을 주는 산소가 심장이 두뇌로 순환하는데 더 쉽다 이것도 혈액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이 4번까지니까 4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딱 끊어치고 여기 정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해설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죠 이걸 보고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요지는 중심 내용 찾기고 글의 전반부 첫 문장 둘째 문장에서 주인공과 속성 잡으면 된다 그랬죠 내가 일단 보시면 if someone makes you an offer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면 make you an offer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다 그리고 you are legitimately 라는 말은 합법적으로라는 뜻도 되고 진심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그 제안의 일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you are usually 당신은 보통 be better off 가 돼있죠 그 다음에 ing be better off ing는 ing 하는 게 더 낫다예요 그럼 시작 부분에 이렇게 종속절 나왔잖아요 만약 뭐만 한다면 그리고 주절에 당신은 뭐만 하는 게 더 낫다 필자가 분명히 우리한테 뭔가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은 이게 중심 내용이지 요지란 말은 필자의 생각인데 그럼 여기에서 you are usually better off proposing all your changes at once at the advance 즉시가 아니라 한꺼번에 한꺼번에 당신의 모든 변화를 제안하는 게 더 낫겠다 더 좋다 이거잖아요 한꺼번에 무언가를 다 제안해라 이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보세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상술부연이죠 말하지 마라 월급이 약간 작은데요 라고 could you do someth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해줄 수 있나요 and then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once she's worked on it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다 끝내면 come back with thanks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되돌아올 것이고 now 이제 here are two other things I'd like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if you ask for ask for only one thing initially 만약 당신이 처음에 한 가지만 요구한다면 she may have some 그녀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that getting it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당신을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준비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제안해버려야지 이거를 뭐 하나 조금 제안하고 또 제안 또 조금 제안하고 또 뭐 생각해 줄 수 있나요 제안하면 이거 받아들인 사람은 뭐 하나만 딱 들어주고 나면 다른 거는 저절로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자가 처음에 말한 게 한꺼번에 다 제안하라 이거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해석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 자 그러면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험지 보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문장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면 당신은 제안을 하고 당신이 진심으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당신의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제안하는 게 더 낫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택지 1번 보면 negotiate multiple issues simultaneously not serially 자 simultaneously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협상하시오 not serially 순차적으로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게 답이죠 2번 같은 경우에 자 민감한 주제를 피하시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이 내용이 지금 if부터 시작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2번 choose the right time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협상을 위해서 이것도 분명히 아니죠 3번에 don't be too direct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직설적이 되지 마세요 월급을 협상할 때 절대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린다 하더라도 선택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답률이 56%밖에 안 된다는 게 이걸 읽으면서 진짜 헷갈렸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둘째 줄에 셋째 줄 오른쪽에 don't say 말하지 마라 월급이 좀 작군요 could you do something about it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지 말래요 and then 그렇게 하면 once 일단 she's worked on it 그러니까 has worked on 하면 뭐뭐를 끝내다거든요 마치다 그걸 일을 마치고 나면 감사합니다로 되돌아올 거예요 now 여기 이제 두 가지 다른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들어주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다른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요 만약 당신이 only one thing initially 처음에 단 한 가지만 요구를 한다면 그년을 생각할 거야 그 한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getting it will make you ready 당신을 준비하게 만들 거라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또는 at least 적어도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도록 만약 당신이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녀는 가능성이 없어요 관대하고 이해하는 기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 짜증이 나겠죠 하나 더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해달라 하니까 더구나 추가 내용이죠 앞뒤에 중심 내용을 중심 내용을 암시하겠죠 만약 당신이 한 가지 이상의 신청을 한다면 don't simply mention all the things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abc and d라고 not a but b나 마찬가지입니다 but 생략했습니다 자 또한 나타내 signal을 나타내야 된다 상대적인 중요성을 of each 각각에 대한 당신에게 그러니까 abc d를 말할 때 a가 더 중요하고 b가 덜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읽으면서 분명히 헷갈렸을 거야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두 가지를 골라낼지도 모른다 당신이 가장 적게 가치를 두는 왜냐하면 they are pretty easy 그것들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주기에 그리고 그녀는 느낀다 그녀가 당신과 타협을 했다고 졸려 헷갈릴 거예요 완벽하게 해석 못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영어 문제를 풀 때는 첫 문장 둘째 문장 읽으면서 글의 대상과 속성을 잡아라 그런데 첫 문장 읽었는데 만약에 당신이 뭐만 한다면 이라고 했던 건 종속적 출발이고 뒤에 당신은 차라리 뭐만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건 분명히 필자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알려준 건데 이걸 바로 답 찍지 않고 읽었으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정신이 없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간결하게 문제를 풀어라는 게 여기도 적용됩니다 정답 1번 이것도 해결을 다 해놨습니다 20번 보시면 이런 문제 순서 잡기 문제잖아요 이거 보세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드릴게요 Today, 오늘날 라, 라, 마크는 부당하게 기억이 된다 In large part, 대부분 For his mistaken explanation 그의 잘못된 설명으로 어떻게 적응이 발전하는가에 대한 여기까지 He proposed 그는 제안했다 That by using or not using certain body parts 어떤 신체 부위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An organism 생물체는 유기체는 어떤 특징들을 발달시킨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오른팔만 쓰면 오른팔만 굵어지고 다리를 안 쓰면 다리 얇아지고 뭐 이래 되겠죠 이걸 이렇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B번에 보시면 첫째처럼 오른쪽에 These characteristics 이러한 특징들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These plus 명사는 앞에 그러한 명사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당연히 라마르크가 생각한 게 B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왜? 주어진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유기체가 어떤 특징들을 발달시킨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B번 보세요 라마르크는 생각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했죠 유기체들이 발달시킨 디즈 플러스 명사 이러한 특징들은 Would be passed on 유전이 될 거예요 To the offspring 자손에게 이게 후생유전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는 약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다음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엄청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손도 건강하게 태어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 줄 오른쪽에 보면 B번은 둘째 줄 라마르크는 이러한 개념을 불렀다 뭐로 불렀나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후천적 성격의 유전 후천적 특성의 유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내용은 후천적 특성의 유전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야 되는데 C번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후천적 특성에 대한 유전인지 보면 돼요 라마르크는 설명할지도 모른다 I might explain that the kangaroo's powerful hind legs kangaroo의 강력한 뒷다리가 were the research 결과다 of ancestors 선조들이 조상들이 strengthen their legs 그들의 다리를 강화시킨 결과다 by jumping and then pass 뛰어다님으로써 그리고 나서 passing 전달한 거죠 그 획득된 acquired 후천적인 다리의 힘을 pass on 하면 전달하다 자손에게 전달한 결과죠 그러면 이게 후천적으로 자기가 뛰고 처음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 막 달리 뛰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많이 뛰어서 얻어진 다리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손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 특징이죠 그럼 당연히 B, C, A죠 정답은 3번이죠 더 읽을 것도 없어요 됐죠 자세한 해설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꼭 받아서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꼭 받아서 복습하고 왜 서울시 지방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하고 단어 같은 것도 여기 있네 단어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집어넣고 놨거든요 동료 같은 거 이런 분석서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 어떤 학원에서도 나오지 않고 어떤 선생님도 이런 거 안 만들거든요 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 회사 직원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올려놨으니까 더보기 눌러가지고 받아서 꼭 보셔야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화이팅 하시고 제가 지금 지방직하고 서울시에 관련된 동영 모의고사를 곧 촬영할 겁니다 이게 또 3회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실전 모의고사나 그 전에 기출을 여러분 많이 복습하면서 지방직이나 지방직 서울시 관련된 이 동영 모의고사가 나오기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로도 복습 철저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